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회사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고요?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제목인데요. 요즘 군대도 이렇지 않습니다.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와 매질 등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다 적발됐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던 한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이 회사의 창업주가 인사, 채용 등 일부 사업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창업주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에게 엎드려 뼛쳐를 지시한 뒤 폭행을 또 폭언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. 또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한 뒤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감량에 성공한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. 이 밖에도 업무와 무관한 창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거부한 직원은 심할서를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어야 했었는데요. 이에 고용부는 9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총 2,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, 사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. 이 밖에는 3,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